두장변화는 뭐다? 케이스를 넣어 쓰다 마침 대단원도 나오네 압축하다 죽어라 압축하다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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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켓 그제 싸서 저렇게 많이 맞을거 아니었네 드로켓 즉시 저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강화해야 되지? 똥중 예비 똥중 ㅜㅜㅜ 뭐고 이거 안먹는다 슬라임 오열 역배도 오열 역백 차상 차상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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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쓰레기 같은 이벤트 드로만 잘 잡히면 엘리트 한방인데 차상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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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상화 차상파이 차상파이 차식 차상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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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되는지 나도 몰라요 개수는 엘리트 다.. 엘리트 다 됨비라 음 흠 흠 쓰 아슬아슬하게 분열 안 하는 거 좋고 약화 안걸린 거 좋고 내가 이겼다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상점 없나? 저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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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 깻이 없어서 좋나? 랩가 필요없어 지금 고개 필요한 고개 상점 없나? 내 보기 싫어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네 상점이 분명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잔상 굳이. 퍼펙트 하려면 잔상이 맞긴 한데. 퍼펙트 할 것도 아닌 것 같고. 칼질을 지웠어야 했는데. 이상한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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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다.